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건설, 건조재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 시간에는 2022년도 건설 연간 전망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건설 업종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전망 중에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에도 달아놓은 것처럼 실적 레벨이 재차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넣어놓은 주요 사계사 합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부분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련된 해외 프로젝트 추가 원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각 사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미천구나 미수군 같은 그러한 매출 채권 감액에 대한 가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중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관련된 손실을 선 반영하면서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포인트로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 수주했던 것들에 대한 기성 확대나 원가율 개선 역시도 실적을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분양 쪽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가 한 36만 세대, 그리고 올해에는 대략 40만 세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전혀 동기 대비로는 조금 소폭 증가하는 분양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단에 보시면 지금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비교 차트를 테이블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 건설이나 GS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3분기를 겪으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누계 기준으로 합산 기준으로 보면 56% 정도 그리고 조정 가이던스 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분양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최근에 건설업종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2년도를 봤을 때 특히 테이블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지역별로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추이를 비교해보면 특히나 서울 지역이 작년도에 4만 세대 이상 분양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대략 한 만 세대 정도로 그치면서 지역별로는 가장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들, 결국은 시공사에 대한 선정들이 대부분은 아무래도 대형사 위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형사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 감소가 특히나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가이던스 하향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단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여야당에 대한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 확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8월 3일 날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을 때 주가를 보면 아무래도 좀 후자 쪽에서의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는데 아무래도 같은 공급 물량 확대다라는 컨셉은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주도보다는 좀 민간 주도의 그런 공급 확대가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년 대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질적인 해외 수주 성과가 보다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내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중동 플랜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유가가 작년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균형 유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일치시켜주는 재정 유가 대비 실질적인 유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었던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유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산유국, 중동 국가들에 대한 재정 균형 유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유가의 어떤 급락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산유국들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를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유가가 오늘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수주로 이어진다라는 맥락으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서 재정 여력이 생긴 발주처가 실질적으로 발주를 내는 시기와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인식하는 시기까지에는 일정 기간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맥락이고요. 실제 우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유가와 국내 사들의 해외 수주 그리고 플랜트 수주를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유가와 직접적으로 동행한다기보다는 유가의 일정 부분을 좀 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올해 이어졌던 그런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환경들이 내년도에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뒷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로 주요 국내 건설사들의 주가 추위를 좀 그려놓은 건데요.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눈에 띄게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상장사 기준이긴 하지만 SK 에코플랜트 이 두 회사에 대한 주가 수익률이 타사보다 좀 월등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두 회사의 수익률이 타사보다 좀 월등히 좋았었던 원인들이 뭘까 라는 시점에서 고민을 해보면 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뒤에 테이블에 잠깐 보여드렸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신사업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좀 타사보다는 많은 내용들 많은 이벤트들을 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베를레이션 지표인 PBR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두 회사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상황들이 원래 있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다른 회사들보다 고 멀티풀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도 뭐 뒤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아무래도 업종 멀티풀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 확대를 유지를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실적에 대한 레벨 업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주택이나 해외 수주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칸이 좀 좁아서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못 썼지만 뭐 저희 유한타 증권에서는 지금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각각 최선호주 차선호주로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연간 전망자료에 새롭게 넣은 그 DLENC를 인위자료를 포함을 했고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 사업 부분에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뭐 예전에 대림산업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밸류이션 측면에서 좀 저평가를 받았었던 원인들은 뭐 건설 유아 그 복합기업이라는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인색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인 주택 분양 전략이나 혹은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건설과 화학 부분 이제 대림산업의 주주사 전환 과정에서 이미 분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DLENC는 이제 순수 국내 건설 비즈니스만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지배주 순위기 15%를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뭐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두 가지를 통한 주주 환원의 정책이 이어질 텐데 뭐 실제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순위기 10%를 한다라는 가정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과거에 뭐 주당 300원, 1000원, 1700원 하는 수준에서 올해에는 뭐 한 2800원, 뭐 3200원, 3800원 순으로 DPS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맥락 그리고 뭐 디벨로퍼형 사업에 대한 비중 증가나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뭐 러시아 플랜트나 그 필리핀 철도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해외 수주 가능성들을 고려해보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DLENC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계속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다만 이제 자료 작성 전날 기준의 종가로 보면은 이제 PBR이 뭐 3.3배, PBR이 이제 0.53배 올해 ROE는 뭐 15%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밸류이션이 낮아진 포인트들은 있지만 뭐 DLEN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DLENC에 대해서는 관심 좋은 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그 건설 연관 전망자료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레이더 유한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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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타 T-레이더